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알아볼 겁니다. 좀 어려운 어휘에요. 하나는 컵이고 하나는 벱인데 참 어려운 단어죠. 뭐 이런 단어까지 배워야 되나요? 뭐 애들글인데요. 그래도 나오니까 아무튼 뭐 좀 어렵긴 하죠. 다 물이란 뜻인데요. 요거는 이제 베이가 나왔는데 컨베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커버하고 상관이 있어요. 커버. 덮어 씌워갖고 애를 따뜻하게 해갖고 깨워주는 거죠. 어린 병아리 때 같은 거 매출하기 때지만 작은 때를 말하는 거고요. 베비는 그런 뜻은 아니고 어험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여자의 무리들을 베비라고 얘기래요. 비유리풀 베비. 요거는 컨베이 그러면 수송단이 되는 거고 요거는 커베이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작은 무리 작은 무리를 뜻해요. 좀 어렵죠? 자 뭐 어휘를 알아보는 건 하긴 한데 저도 좀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저도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글을 읽어보죠. I knew I had annoyed Miss Caroline. 캐롤라인 선생님을. 얘네들이 Miss 그러는 거예요. 캐롤라인 선생님을 화나게 한 걸 알았다. So 그래서 I let 충분히 well이 뒤에서 앞에 있는 걸 꾸미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거 형용사죠. well이 형용사예요. well 충분히 좋은 건 그냥 그대로 냅두다. 뭐 이런 뜻이에요. 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괜찮은 거면 그냥 냅두다. 그래서 stare out the window. 화나게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아이고 더 악화시키지는 말자 그런 거죠. stare out the window. 창밖을 왔다. 쉬는 시간까지. 그랬을 때 제임이 컨미 나를 from the first graders 인데스. 운동장에서 1학년생들 중에 1학년생 중에 그 무리 중에서 나를 찾았다. 그런데 여기 들어갈 단어가 밑에서 골라야 된 얘기예요. he asks how I was getting along. 나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다. I told you 말했다. I didn't have to stay.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도 대면 가정법입니다. I leave. 가 떠나고 싶어 오빠. 제임. 제임이 오빠예요. that damn lady. 그 지랄 같은 선생님이 says articles. 아빠가 has been teaching me. 나를 읽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야. 글쎄. and 그리고 아빠는 그걸 그만둬야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여동생을 스카우트라고 그러죠. don't worry, 스카우트. 야, 스카우트. 걱정하지 마. 라고 오빠 제임이 나를 위로했다. our teacher says.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miss caroline. caroline 선생님은 is interesting. a new way of teaching. 새로운 교습 방법을 도입하고 있대. she learned about it in college. 대학에서 배웠대 나부지. it'll be in all the grades. 모든 학년에 그게 다 오게 될 거래. 모든 학년에 다 들어오게 될 거래는 겸. 내려가 보죠. 안 보이니까. you don't have to learn much. out of book. 그런 식으로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울. 그렇게 하면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울 필요는 없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it's like if you wanna learn much. learn about a cow. 소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 같은 거야. you go milk. 원하면. 그것은 같은 거야. 그리고 조건절이 먼저 나온 거죠. 소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면 가서 소 젖을 짜야 되는 거야. see? 이해되냐? 야 오빠. but I don't want to study. 저는 근데 오빠 소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아 저는. sure you do. 뭔 소리야. 확실히 해야 돼. you have to. have to죠. 소에 대해서 배워야 하면 your big part. 소라고 하는 거는 메이컴 카운티. 메이컴 카운티. 이 메이컴 읍에서는 카운티에서는 아주 큰 부분인 거야. 이렇게 되죠. A 들어갈 단어 왜 이래요. B에 들어갈 단어 칸보이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 길이요. B하고 똑같아요. 함께 길을 가는 거니까 소. 호송단 뭐 이런 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비는 떼고 베비도 떼인데 요거는 작은 무리. 요거는 여자애들 떼. 카비는 요거는 아늑한 곳을 얘기해요. 카비올이나 마찬가지. 크럼프는 클럽하고 똑같아서 때리다도 되고 쿵쿵거리다도 되고 덤블도 되는 거예요. 쭉 내려갑시다. 워너 원추 헤프 헤프 크럼프 숯 덤블 집단 덩어리 발소리 칸칸 크럼프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카비 카비라고 하는 건 카비 홀로 그냥 외우세요. 이게 뭐 영어의 컵 컵에서 온다는데 우리 우리 뭐 이런 뜻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늑한 곳이죠. 베비는 역시 때인데 소녀 여자애들의 때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라지 그룹이고 동시에 여자애들의 그룹이에요. 어은 없대 어은 불명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뷰 리플한 여자들 그리고 많은 여자들 으뜸을 외우는 거예요. 칸보이 칸보이는 원래 칸비아레하고 같아요. 엔보이하고 같은 거죠. 보이는 비아 비를 넣건 함께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카비 카비는 원래 큐바레 큐바레에서 온 건데 눕히는 거예요. 눕혀서 눕히는 건데 이제 오지간 이게 카버 카버를 덮어서 깨우는 거예요. 눕혀놓고 덮여서 깨우는 거죠. 여러분이 야한 단어로 인큐버스라는 게 있어요. 인큐는 온의 뜻이고요. 이거는 잠잘 때 위에서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라고 하는 거죠. 문맥상 여자애들만은 아니니까 배비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Let don't live well enough alone 현상태로 내버려 두다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다 이게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괜찮은 걸 건드리다 건드리지 건드리지 않다 뭐 말이 잘못됐네요. 오타가 됐네요. 그나마 괜찮은 걸 건드리지 않다 오타네요. 그냥 그대로 두다 해요. Live things as they 그대로 그대로 놔두는 거죠. well 은 만족할 만한 순탄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there is much more you can accomplish 여기서 성취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why don't you just well enough 괜찮은 건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거죠. 솔직히 말해서 you shouldn't just well enough alone 이 시점에서 괜찮은 건 그냥 두세요. she's so angry 걔 화 많이 났거든 anything you say 뭔 건드리다 는 것은 아니고 건드리지 않다 죠. 모터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